최근 불법 노숙 집회를 한 건설 노조의 행태에 대해 장해찬 위원이 논평합니다. 이런 불법 집회 과연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? 그래서 집회 시의의 자유가 아니라 민폐의 자유, 노상 방류의 자유를 정부로부터 인정해달라는 것이잖아요. 그걸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? 광화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차 막히는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이틀 동안 영업을 공쳤고요. 일대 주민분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.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러한 형태까지도 어떻게 집회 시의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?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. 집회 시위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해산하려면 그 시위 인력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. 이번 노숙 집회에 2만 5천 명이 왔다고 하면 대략 7만 명 정도의 기동대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경을 이제 더 이상 뽑지 않고 기동대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5년 전에 대비했을 때 지금 기동대가 40%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. 서울 전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병력이 1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지키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또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죠.